안녕하세요 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돈 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다. 그거를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척도가 좀 있어요. 한 8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포지션에 돈 버는 방법의 포지션에 따라서 크게 단순노동 그리고 기술노동 그리고 지식노동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가 투자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사실 로버트 기호사키는 인생의 자사분면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단순노동, 기술노동, 지식노동은 사실 급여생활자에 가깝죠. 특히 단순노동이랑 기술노동의 경우는 어느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호사키의 인근 노동자들을 조금 세분해가지고 3단계로 나눈거에요. 단순 기술, 지식노동의 형태가 있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돈 버는 그런 방법, 직업이 일종의 직업을 크게 6가지로 나누는데 그것도 이제 경제성,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한 8가지 척도로 또 이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살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점수를 5점 척도, 가중치 적용 안하고요. 그냥 단순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려할 거는 이거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워라벨을 중시할지 아니면 급여를, 높은 급여를 조금 워라벨을 희생하더라도 높은 급여를 선택할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표를 그대로 내 인생에서 뭔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사업을 선택할 때, 이게 사업을 선택할 때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척도를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이 단순노동 직업에는 뭐가 있고, 기술노동, 지식노동, 자영업자, 기업가 투자가 어떤 식의 실제, 현실의 직업이 있는지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고 단순노동은 말 그대로 그런 거요. 배달의민족, 쿠팡만 그런 거 할 수가 있고 뭘 하거나 그런 거 안 해요. 형태가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돈 벌 때는 어떡해요. 저희가 기술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가진 게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단순노동, 내 노동과 시간을 갈아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단순노동은 그런 단순한 직업들의 형태, 노가다가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기술노동은 어때요? 이제 좀 기술,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특정 기술, 미용사도 사실 기술노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연예인도 연기, 배우자, 가수, 이런 연예인들도 기술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기도 일종의 기술이잖아요. 음악, 아티스트, 다 기술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식노동에는 교수, 연구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컨설턴트, 일종의 변호사, 의사 이런 게 대표적인 지식노동자들이죠. 그리고 자영업자에는 저 같은 자영업자도 있고 유통업, 숙박업, 그런 것들, 대부분 도소매업,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식업, 대표적인 자영업자. 기업가는 종업원 한 100명 이상?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가도 개인 투자자도 있지만, 전업 투자자도 있지만 이거는 투자 규모가 저는 최소 이것도 한 100억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직업들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경제성,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 물론 다 K인 경우가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일반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가 여기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경제성은 단순 노동 제일 적게 벌죠. 기술노동, 지식노동 이 순으로 올라가요. 제가 이제 교육 서비스도 하고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제품은 많이 벌어봤자 이제 투자 대비 한 30%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지식노동은 어떻게 해요? 사실 제 인건비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할 수가 있어요. 조금 희소성이 있는 지식이나 특히 돈 버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평균적으로 물론 저 유통업도 해서 자영업자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제 3. 기술노동자랑 비슷하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자영업자는 진짜로. 그리고 안정적이지 못해요. 막 소득이 들쭉날쭉하죠. 경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유행에 따라서도 그렇고 특정 외부 환경에 따라서도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3. 기업가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죠. 그 회사에서 사실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자기 회사라고 할지언정. 급여가 크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는 사회자. 투자자. 이분들도 많이 모르죠. 이분들은 시장 흐름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아지우지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측이 직업군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했고요. 스케일. 지금 미국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일업이에요. 규모를 키우는 것의 필요성과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제 생각만 해도 사실 스케일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식노동자와 일종의 이제 영업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기업화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스케일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일 점수는 3점을 줬고요. 단순 기술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본인의 시간과 기술과 지식을 태워서 돈을 버는 직업들은 특히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자기가 병원을 차려서 장업자나 기업가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점, 2점, 2점 이렇게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반면 기업가랑 투자가, 투자가도 사실 본인의 역량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하면 스케일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기업가가 가장 스케일업이 좋다. 그리고 확장성은 약간 스케일업은 이제 규모를 키우는 거지만 확장성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를 얘기해요. 다른 사업 영역.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동, 기술노동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죠. 매몰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번 의사가 되면 의사가 아닌 직업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미 투입된 시간과 왜냐하면 의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통 전문이 되려면 한 12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매몰비용이 큰 거죠. 한 번에 투입된 비용.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할 때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기효과가 가장 유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단순 노동, 이건 체력이 건강이 약하거나 그러면 할 수가 있죠. 기술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식 노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연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3년에 90%가 더 나아갑니다. 성공 확률은 3년에 성공하고 있는 확률은 10%가 안 돼요. 실제요. 그냥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일단 덩치가 크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오르면 어느 정도 조직을 알아서 구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좀 높다. 효과가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효율성. 이걸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난이도로 쳐도 되는데 단순동도 바로 하면 되니까 높은 편이죠. 3, 4, 3, 4. 자격자랑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단순 기술, 지식, 자격자 다. 그러나 기술가는 낮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더 커지면. 투자가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효율성이 굉장한 바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점 주자. 그래서 2점 줬고요. 복잡성은 당연히 복잡성은 쉬운 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이 쉽고 그리고 기술노동이 중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기업가는 더 어렵고 투자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측정이 됐고요. 누적성은 우리의 가치가 마치 레거시, 유산처럼 뭔가 축적되는 것을 말해요.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아니면 기술이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차별에 대한 기술이나 자산이나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유형, 무형 다 포함해서 그런 가치들이 어디에 누적되냐. 단순 노동에 피곤하기만 합니다. 기술노동 조금 더 자기한테 누적이 되죠. 지식노동은 완전 자기한테 누적이 되지만 기업을 나가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뭔가 인프라가 필요한 그런 연구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와서 혼자서. 하지만 다 쌓인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다 쌓인다. 본인한테 거의. 물론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누적되는 가치의 누적이 다 본인의 회사에 되도록 그 틀을 잘 짜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업가는 당연히 기업에 남죠. 투자가도 본인한테 나와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 자유로 기업을 포지션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얘기는 단순노동을 조금 더 자유로운 때 하면 돼요. 말고 말면 돼요. 배달의 미용처럼. 기술노동은 어때요? 이건 조금 매이게 됩니다. 기술노동 같은 경우는. 디지니어들이죠. 지식노동은 조금 자유로운 수록만 그래도 자기가 안 돼요. 자유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업가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폐김이 크고 조직이 비교해지면 무거워지니까. 그런데 전문 경영을 통해서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유능한 전문 경영들이 많으시죠. 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동이 돈의 노동을 한 거고 물론 지금도 전문 노동을 하긴 하지만 이제 워렌 버피처럼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계를 다 매겨보니까 뭐가 제일 좋냐. 역시 제 기준이 뭔가 기업가를 바라보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이게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31점 그리고 투자가 28점 그렇죠. 두 번째로 좋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지식노동자 자영업자나 지식노동자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노동, 기술노동자도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로버트 기호사키의 인생 사사분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선택해도 이 6가지, 8가지 척도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확장성이나 그런 것들 자영업을 하든 기업가를 하든 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그리고 이런 거 단순 기술 지식노동 쪽으로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동된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현재 나이 그리고 현재 상황의 토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일시적인 시야고요. 좀 더 여러분도 다 늙잖아요,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간 내가 선택한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성장할지 커리어 패스를 조금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위치를 어떤 식으로 전환해 나갈지 어차피 여러분 있잖아요. 한 50살 넘으면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어요.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40, 제 친구들도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그런 방식을 토대로 한 이제 포지션이죠. 그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그 위치를 잘 포지션을 잘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절대로 당장 한 가지 포지션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거기에 안주하시면 여러분 그냥 폭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요. 저희 나이도 계속해서 먹죠. 체력도 바뀌죠. 외모도 바뀌죠. 모든 것들. 이건 내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외부 환경. 경제 상황이나 트렌드나 기술의 발전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의 포지션에만 있다고 치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인 지식 노동자나 기술 노동자로 해서 조금 연봉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자영업자로 어떻게 넘어갈지 아니면 기업가로 어떻게 넘어갈지 아니면 투자가로 어떻게 넘어갈지. 그래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